지금 저기를 다 올라갈거죠? 지금 스텝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천천히 올라가야되요 다시 한번 여기 아메리칸 워터폴 여기 밑에 그 도래는 전부 인기가 껴서 스리지니깐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한 물이죠? 예전한 물이죠? 예전한 물이죠 와 지금 워로포바를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상당하죠? 예전한 물? 예전한 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지금 고트 아일랜드로 가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여기 물 내려가는 걸 보죠. 상당히 물살이 세요. 물도 많고 안녕하세요. 더 작은 아일랜드 루나 아일랜드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. 저 뒤로 캐나다 사이드가 보이고 있죠.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아직도 USA 미국 쪽입니다. 날씨도 좋고요.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팍은 잘 해놨어요. 등산길을 지금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브라이더 워터폴이죠. 저 밑으로 제가 가서 지금 상류에 있습니다. 워터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써있죠. 아메리칸 폴 루나 아일랜드 브라이더 워터폴 해서 하이시 176핏 메플로우가 75,000갤론이네요. 엄청난 물의 양이죠. 지금 상류에 왔어요. 브라이더 워터폴 저 앞에는 저 무지개가 또 폈습니다. 상당하죠. 케이브 오브 더 윈 여기를 지금 티켓을 샀습니다.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.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케이브 오브 더 윈 들을 가고 있습니다. 비옷을 미스트리가 많으니까 또 이번에는 노란 거를 이렇게 줘서 입었습니다. 써있죠. 케이브 오브 더 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 위에 워터폴이 보이고 있죠. 저 위에 워터폴이 보이고 있죠. 이 버전폴이 보이고 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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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! 대단합니다. What's up? 맨 위에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. 제일 위죠. 그러니까 바로 밑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. 아, 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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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동, 수리동, 수리동